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컵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적, 심리적 상태나 삶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은 그 자체로 용기, 기회, 나눔, 갈망, 감정의 표현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마다 꿈을 꾸는 시점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컵 꿈의 해석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컵과 관련된 꿈이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 충족과 갈망 컵은 음료나 물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의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갈증을 느끼거나 혹은 어떤 감정적 충족을 원하는 상황에서 컵과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교류나 만족감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컵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상징 컵은 또한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컵을 받거나 채우는 장면은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개인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경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욕구 컵은 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담는 그릇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컵에 물이나 음료를 붓는 장면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태의 변화 컵에 담긴 음료가 변하거나 넘치는 경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의 상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의 음료가 흘러넘친다면 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컵과 관련된 꿈은 꿈의 맥락과 세부 사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컵이 나타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감정상태나 심리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컵을 보는 위치나 컵 안에 담긴 것, 그 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컵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에서 다른 사람이 컵을 주거나 자신이 컵을 받는 장면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컵을 받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도움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타인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감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는 꿈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안정감이나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꿈은 개인적인 성장이 있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은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은 긍정적인 변화나 성취를 암시합니다. 컵이 깨지는 꿈은 종종 감정적인 불안이나 갈등을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 컵이 깨지는 것은 감정이 파괴되거나 관계에서의 충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나 목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컵이 깨지는 정도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지며, 컵이 완전히 부서졌다면 더 큰 감정적 충격이나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컵이 넘치는 꿈은 감정이 넘쳐나거나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해진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감정적인 과잉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언가가 너무 많이 쌓였거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컵을 깨끗하게 닦는 꿈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거나 과거의 상처나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 명이 컵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꿈은 갈망과 경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경쟁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경쟁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 속에서 컵을 차지하려는 행동이 불안하거나 긴장된 느낌으로 그려졌다면, 현재 그 사람의 삶에서 경쟁이나 경쟁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컵에 음료가 담겨있는 장면은 그 음료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컵에 커피가 담겨있다면 이는 에너지나 집중력을 의미할 수 있고, 물이 담겨있다면 감정적인 충족감을, 술이 담겨있다면 즐거움과 여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음료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음료의 종류와 그 상태가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사례 이란 중년의 여성은 최근에 직장에서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컵이 넘쳐나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컵은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있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녀는 이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이 한 남성은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컵에 물을 채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컵에 물을 채우면서 점차적으로 물이 가득 차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으로 된 컵을 선물 받는 꿈 나와 잘 맞는 배우자나 협력자를 만나게 됨을 뜻합니다. 금이가 있는 컵을 받는 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깨진 유리잔, 컵 꿈 이미 깨져 있는 유리잔이나 컵 꿈은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운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눈앞에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얻거나, 자신이 놓인 환경을 바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깨진 잔이나 컵을 보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면 운의 저하를 암시한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잃고 싶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깨진 컵 꿈 깨진 컵을 보거나 받는 꿈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음고생하게 될 징조입니다. 색이 있는 컵 꿈 파랑이나 빨강 등 다양한 색이 들어간 유리잔이나 컵이 인상적인 꿈은 지금 영감과 직감력이 뛰어난 상태임을 의미한다. 수많은 컵을 보는 꿈 본인의 대인관계의 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술잔 꿈 와인이나 샴페인 등의 술이 든 유리컵이 인상적인 꿈은 연애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잔 컵을 깨는 꿈 유리잔이나 컵을 깨뜨려서 기분이 좋은 경우 운기 상승을 의미한다. 당신을 둘러싼 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컵을 깨고 불안해하거나 뉘우치고 있는 경우 대인운의 저하를 나타내며 주위 사람과의 관계성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유리잔 컵을 사는 꿈 새로운 생활과 변화를 암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마음에 드는 잔이나 컵을 발견하고 살 수 있었다면 운기도 상승되는 것으로 멋진 이성과의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유리잔 컵이 깨지는 꿈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유리잔이나 컵이 깨져버린 경우 소중히 생각하는 것,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태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리잔 컵이 많이 있는 꿈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잔과 컵이 인상적인 꿈은 대인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많은 친구들이나 넓은 교우관계를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유리잔 컵 꿈 깨끗한 유리컵이나 예쁜 컵이 인상적인 꿈은 지금 가정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깨지거나 더러워져 있는 컵 꿈은 가정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성에 어떠한 불만을 안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유리잔과 컵에 담긴 음료수를 마시는 꿈 운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이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자신이 컵을 깨는 꿈 친한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본인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며 생활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잔 컵을 던지는 꿈 잔이나 컵을 던지고 있었을 경우 그 던지고 있던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진 연인에게 던지고 있었다면 과거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싶은 생각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잔이나 컵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꿈 유리잔이나 컵에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경우 운의 저하를 암시한다. 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는데 약간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잔이나 컵으로 물을 마시는 꿈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잔이나 컵을 닦는 꿈 흐림을 없애거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리잔이나 컵을 닦는 꿈은 연애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컵 깨지는 꿈 평소에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균형이 깨지면서 일이 어그러지거나 취소되는 등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컵 씻는 꿈 컵을 씻는 꿈은 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질질 끌었던 과거의 실패 체험이나 실현 등의 좋은 의미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씻어도 좀처럼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꿈은 과거의 실패 체험이나 실현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깊거나 문제 해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암시한다. 컵 잔속이 비어있는 꿈 컵이나 잔속이 비어있는 꿈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연애보다는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고 싶은 것 같다. 컵을 깨는 꿈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 무산되거나 연인, 부부의 경우는 이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의 꿈이라고 합니다. 컵을 깨끗하게 담는 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컵을 떨어뜨리는 꿈 유리잔이나 컵을 떨어뜨리는 꿈은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연인이 떠나버릴까 불안감을 안고 있음을 암시한다. 컵을 받는 꿈 유리잔이나 컵을 받는 꿈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컵을 세척하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감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컵의 뚜껑이 닫혀있거나 막힌 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컵이 가득 쌓여있는 꿈 사업의 성장을 의미하며 고용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될 수가 있다는 의미의 꿈이라고 합니다. 컵이 부족한 꿈 컵이 부족한 꿈은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예면에서 뭔가 불만 등이 있을지도 모르고 가정 내에서도 의견의 엇갈림 등으로 불만이 있음을 나타낸다. 투명한 유리잔 꿈 투명한 유리잔이나 컵이 인상적인 꿈은 연애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일편단심인 순수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흐린 유리잔 꿈 쓰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 흐려진 유리잔이나 컵이 인상적인 꿈은 대인운이 저하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 당신은 주위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밝혀지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기도 하다. 끝까지 봐.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